자 우리 마지막 30번은 미적분의 탈만 썼지 결국 모든 처리가 다 싹 다 수학2거든요 자 문제 읽어봤을 테니까 자 우리 f부터 일단 봅시다 f는 최고차한 개수가 사회는 9인 3차 함수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결국 이걸 알아야지 이걸로 정의된 g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 가번에서 낯선 극한식이 나왔으니 자 당연히 조건을 두 개를 쓰셔야 돼 그럼 처음에 이럴 수 있거든 대입을 했더니 이 친구가 0으로 가고 계시니까 분자 역시 0으로 가야지 어쨌거나 수렴 하신다 해서 자 이러면 되거든 사인의 파이의 f의 0이 0이 되려고 치면요 파이의 f의 0이라는 것이 자 뭐가 됩니까 정수 파이가 되시면 되니까 결국에 이 f의 0이라는 값이 정수인 것을 일단 알아낼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나서 한가지 더 어차피 0분의 0권인 것 맞아 떨어지는 미분계수로서도 볼 수 있어서 자 내가 분자를 미분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의 파이의 f의 0에다가 f'의 0에서 얘가 0이다 이렇게 일단 가셔야 되는데 지금 파이의 f의 0이 정수 파이면 너네 코사인에서는 절대 뭐가 될 수 없을까? 0이 될 수 없으니 0이 되려면 얘가 0이 돼서 이렇게 일단 두 개 조건이 끌어져 나오죠 자 그럼 이렇다는 얘기야 0에서의 함수 값이 정수고요 극대나 극소가 되시겠죠 그리고 f'이 0이 0이니까 자 이것까지 일단 엮으면 뭐 0에서 일단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얘 잠깐 봅시다 그럼 최고창기수가 9인 3차 함수를 랜덤하게 일단 그려주면 얘가 이렇게 일단 가서 극대국수 언급했으니 요정도 일단 된다라고 치고 자 이제 요거 일단 한번 따져봅시다 선생님 얘를 제가 0이라고 일단 둘게요 나쁘지 않지? 그럼 지금 요 값이 어쨌거나 정수가 되셔야 되고 정수 k다라고 제가 일단 써놓고 일단 갈게 자 그러면 물론 요 값이 일단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이 함수가 정의가 될 때 그 g를 보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했으니 여기서 시작한 거랑 끝나는 곳이 똑같으면서 자 계속 미분 가능성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얘가 주기에 시작이 되고 얘가 끝이 되는 순간이다 요렇게 일단 맞추면 되니 사실 한 가지 케이스 더 봤어야 되거든 만약에 저 3차 함수가 이렇게 가는 와중에 얘가 0일 수도 있으나 이러면 주기 함수가 탄생할 수 없으니 얘를 일단 쓰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작과 끝의 간격이 1이니까 아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1이 된다라고 보시고 3등분하면 3분의 1식이니까 여기가 3분의 2가 되는 것까지 알 수가 있으니 나번 조건 씁시다 극대량 극소로 곱한 게 5야 그러면 이 극소는 어차피 식을 써서 일단 가도 좋으나 극대량 극소의 차는 우리 넓이 공식으로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자 6분의 자 얘는 최고차항에서 9인 거 미분은 27이죠 이거에다가 이거에서 이거 빼면 3분의 2가 되고 이거에 3제곱하면 자 얘는 2분의 9 곱하기 27분의 8이 되고요 그럼 이거 이거 4가 되고 3분의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극대량 극소의 차가 3분의 4야 그래서 그러면 이만큼 얘가 k 빼기 3분의 4가 되거든 그리고 나서 고민하는 거지 k에다가 k 빼기 3분의 4를 곱해서 5가 되시는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값이 2개가 나오지만 지금 현재 문제 상황에서 맞게 정수가 되는 값은 k가 딱 3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알 정도 일단 괜찮아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어 제가 수업할 때 수학투에서 얘기 많이 하거든 주기함수는 그래프가 반복되는 거지 식이 반복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0부터 1까지 이만큼의 식을 완벽하게 다 쓸 수 있거든요 자 저함수 fx니까 이렇게 일단 쓸게요 x가 0부터 그냥 1까지 이렇게 일단 써놓자 그래 놓고 fx의 식을 잠깐 쓴다라고 치면 최고차항에서 9잖아 9에다가 x의 제곱에 x-1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일단 쓰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g라는 것은 얘가 계속 꿀렁꿀렁꿀렁 이어지니까 식을 만약에 쓰고 있으면 평행이동시켜야 되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냥 일단 두시고 그럼 마지막 9하는 걸 일단 보자 g가 연소인 게 일단 맞춰지고 0부터 5까지의 적분값이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계산 센스인데 자 생각 한번 해보자 인테그라 0부터 5까지 x에다가 g에 x에 d에 x에다 이렇게 일단 되어 있는데 두 개 함수가 곱해져 있죠 부분적분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근데 x는 원점 대칭이지만 얘가 지금 전혀 대칭성을 찾을 수 없이 계속 꿀렁꿀렁 일단 반복이 되니까 네가 0부터 1까지 저 f의 식을 쓰려고 치면 구간을 뭐 하시면 될까 쪼개시면 되죠 그러면서 일단 0부터 1까지 x에 f의 x면 얘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이거 dx에다가 뭔가 수혈처럼 규칙이 반복될 것 같거든 1부터 2까지 x에다가 그리고 나서 자 보자 그 다음 쓰게 되는 것은 이 함수가 그대로 오셔야 되니까 f의 x 마이너스 1이죠 자 얘는 식을 옮긴 거고 f의 x 마이너스 1 dx 2부터 3까지 x에 f의 x 마이너스 1 dx 등등 해서 어차피 규칙 똑같을 거니까 이 정도만 일단 써놓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식으로서 오롯이 인정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 얘는 그냥 두시고 얘 역시 구간을 0부터 1까지 충분히 땡기면 되니까 이 식을 또다시 평행이동시켜주면 0부터 1까지 써놓으시고요 x 플러스 1이면 1부터 2까지 얘도 1부터 2까지 맞춰지죠 그리고 나서 얘도 f의 x의 dx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x 플러스 2의 f의 x의 d의 x다 이렇게 일단 계속 써지니까 이 상태로 계산하기 힘들면 식을 다 뽑아내시면 되고 x fx x fx fx x가 자 얘는 몇 개일까? 5개가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식만 좀 잠깐 쓸게요 5개의 0부터 1까지 x의 fx의 dx는 자 얘는 사차함수가 돼서 계산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어차피 0부터 1까지 적분이니까 그냥 계수만 일단 다 구해서 일단 가도 괜찮으니까 얘는 일단 네가 스스로 일단 계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자 이거 일단 잘 보세요 지금 얘는 없잖아 얘는 0부터 1까지 1의 fx 2의 fx 그럼 1, 2, 3, 4 이렇게 일단 나올 거라서 다 더하면 10개의 0부터 1까지의 fx의 dx가 되시니까 얘도 고민 없이 사실 뭐 해도 괜찮을까? 저스트 계산으로 일단 가도 좋으나 자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뭐 아무래도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내지는 않으셨을 거니 자 생각 한번 해보자 지금 아까 이 극대값이 3이었고 얘는 3에서 3분의 4 뺀다고 치면 3분의 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3차 함수로 뭐 다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오는 상태가 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여기가 지금 0이었고요 자 여기가 지금 1인 것을 알았고 여기서 미분계수 0이고 자 요 점인 걸 알게 되지 그럼 내가 구하는 얘 있잖아 얘 같은 경우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일단 되시고 아 이거는 오히려 너는 이제 그거 기억나니? 그 드릴 수학2에서 제가 작년하고 올해 문제가 하나 겹치게 있거든요 그거랑 계산한 방식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겹쳤다고 어떻게 인생을 책임지라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거냐고 잘 살고 있죠? 그렇지? 완전히 똑같아 자 그럼 뭐냐 다 계산해도 괜찮아 그러지 말고 전체에서 얘를 빼자 왜 이쪽은 무슨 공식 쓸 수 있으니까? 넓이 공식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런다고 치면 얘가 가로가 1이고요 세로가 3이니까 3에서 자 얘는 최고차한 계수가 어차피 지금 9가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일단 쓸게요 12분의 9의 1의 4제곱이다 이렇게 일단 빼서 쓰시면 되겠지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럼 3 빼기 4분의 3이 되고 10배 하면 30 빼기 4분의 자 얘는 30이다 되시고요 자 앞에 있는 얘 계산해서 다 정리하시면 자 장기사 안 할게요 4분의 111이 돼서 분자 분모 더하면 11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나쁘지 않지 자 이 정도 흐름 맞춰주시고 자 이건 뭐 이제 30번 치고는 30번이 점점 좀 쉬워지고 있으나 사실 실전에서는 계산하고 답까지 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죠 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제 미적 친구들 무슨 생각이 될까? 아까 얘기했지 후반요동 그리고 주접자제 그냥 주어진 대로 하시고 자꾸 스스로 뭐가 되네 안 되네 판단하시면 안 되고 자 이런 것도 뭐 이제 이거 생각하시면서 내지 않았을까? 그냥 아무거나 계산을 안 시킬 거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잘하시고 자 이제 킬링캠프2에서 일단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